AD Chips 기술 마케팅 팀의 김진권 안녕하세요. AD Chips 기술 마케팅 팀의 김진권입니다.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세미나는 AD Chips에서 신규로 출시한 32비트 MCU인 AD Star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실시간으로 질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AD Star의 스펙 소개, 타겟 시스템, 그리고 AD Star의 개발 환경, 마지막으로 SDK 구성 및 활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AD Star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신규 칩이기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해서 먼저 AD Star의 특징을 말씀드린 다음 다음 섹션에서 세부 스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큰 퀘스천마크처럼 세가지의 큰 특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08MHz 동작속도를 내는 고성능 32비트 MCU 코어를 내장하였으며 물론 클락당 1Mips 명령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널 메모리입니다. 시리즈별로 8MB 혹은 16MB의 SDRAM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MCU에서 SDRAM이 내장된 칩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별로 SDRAM을 디폴트로 내장과 함께 512KB 플래시도 함께 내장되어 있습니다. 개발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한 SDRAM 공간으로 고속 혹은 대용량의 연산 처리를 여유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LCD 컨트롤러인데요. 내장된 LCD 컨트롤러는 IO 제어 방식이 아닌 RGB 인터페이스를 통해 최대 해상도 800에 600까지 지원이 되며 보다 다양한 TFT LCD를 적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OS를 올리지 않고 펌웨어 레벨에서 모든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개발자들에게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용량 SDRAM을 활용과 LCD 컨트롤러의 활용이 되는 두 가지의 큰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솔루션이 ADSTAR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한 스펙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STAR는 고성능 32비트 이스크 코어를 내장하여 최대 108MHz의 동작속도를 가지며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클락당 1Mips 명령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512KB 플래시 뿐만 아니라 8MB 혹은 16MB SDRAM이 내장되어 외부에 별도의 단품 SDRAM과 플래시를 쓸 필요가 없기에 시스템 단가 및 심플한 회로 구성이 회로 구성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와 SDRAM의 외부 확장이 가능하며 특히 지원되는 낸드 플래시는 SS 타입 지원 MS 타입은 24비트 ECC의 플래시까지 지원을 하며 특히 가장 최근에 출시된 플래시를 알고 있는데 플래시 다이 중 4비트 ECC 또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내장된 LCD 컨트롤러인데요. RGB 888 혹은 565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최대 해상도 800에 600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 그래픽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의 지원으로 보다 손쉽게 LCD의 그래픽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JPEG 디코딩, MP3 디코딩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장된 USB 디바이스, USB 호스트 기능, SD카드 기능을 통해 외부와의 다양한 통신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USB의 경우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내부적으로 파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디바이스와 호스트를 동시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선택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AD 칩스 제품군들 중 AD 스타만이 카피 프로텍션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OTP 라이팅의 경우는 AD 스타들의 내부 플래시에만 OTP 프로그램이 가능하므로 카피 프로텍션의 기능을 사용하실 경우는 내부 플래시가 내장된 버전을 선택하여 사용하셔야 됩니다. AD 스타의 시리즈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믹서를 통한 2채널 음성 출력 내부의 디지털 모듈레이터 내장으로 간단한 회로 설계 가능 외부 덱 없이 손쉽게 고음질의 mp3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10비트 ADC 4채널을 내장하여 다양한 외부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 있으며 예로는 시스템에 따라 LCD 터치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터치 IC 추가 없이 터치 기능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부트 모드는 롬 부팅, 랜드 플래시 부팅, 시리얼 플래시 부팅을 지원하며 디버깅과 프로그래밍 라이팅은 제이텍 인터페이스를 통해 별도의 다운로드인 정식 명칭은 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비를 이용하게 되며 디버깅의 경우 브레이크 포인트를 최대 8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페리페럴 펑션을 설명을 드리면요. UART 5채널이 내장되어서 다양한 외부 디바이스와 통신이 가능하며 5채널 중 한 채널은 스탠다드 IRDA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4채널 타이머 PWM 그리고 전용 심플 PWM이 한 채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채널의 SPI, TWI, 그리고 인터럽트의 경우는 버스의 방식이 아닌 전용 인터페이스로 기존의 제품에 비해 속도가 향상되었으며 BOD, POR, 그리고 시스템과 LCD를 위한 아날로그 펑션인 PLL이 각각 내장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로는 128ETQFP 한가지의 타입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ADSTAR의 시리즈를 설명드리면 보시는 테이블과 같이 내장된 메모리 종류와 메모리 사이즈에 따라서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말로 표현 드리기가 좀 길긴 하겠는데 SD램 8MB가 내장되면서 512KB 플래시의 유무에 따라서 2가지 시리즈 그리고 SD램 16MB가 내장되면서 512KB 플래시의 유무에 따라서 또다시 2가지 시리즈 총 4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카피 프로텍션의 경우는 ADSTAR의 내부 플래시에만 OTP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므로 시큐리티 기능을 사용하실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내부 플래시 O12가 내장된 D8M-F-O12 혹은 D16M-F-O12 두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ADSTAR의 기능들을 보시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최대 800x600 해상도의 LCD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인베디드 시스템에 적합한 원칩 솔루션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어플리케이션의 마케팅 포인트로 TFT LCD 적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백색 가전, 사인패드, HMI 산업화 자동화 시스템, 출입 통제 시스템 등이 있으며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LCD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어플리케이션 외에는 SDLM의 내장으로 많은 연산 처리를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에도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특히 바코드, 카드, 신분증 등의 각종 프린트뿐만 아니라 스캐너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장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STAR 개발 보드의 정식 명칭은 ADSTAR STK이며 보시는 것 같이 아래의 메인보드와 위쪽의 7인치 TFT LC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DSTAR의 특징을, ADSTAR의 성능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의 포트를 보드상에 구성하였습니다. JTAC 디버거, 디버깅을 위한 UART 한 채널 그리고 RS-232 혹은 TTL 레벨로 선택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UART 세 채널 PWM, NAND 플래시, SD 카드 소켓 TWI, 시리얼 플래시, ADC, USB 디바이스 호스트 그리고 와이파이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와이파이 모듈은 로빙 네트워크의 제품으로 ADTips에서 국내 공급을 하고 있는 모듈입니다. 제공되는 SDK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DSTAR를 메인으로 와이파이 모듈을 UART 통신으로 제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ADSTAR에 대한 내용이기에 와이파이 모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ADTips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DSTAR 개발 키트는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요. LCD가 포함된 메인보드와 Econ이라는 JTAC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JTAC 다운로더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구요. 그리고 OTP 프로그래밍 파워 서플라이 모듈인 OTP 라이터는 ADSTAR 중 내부 플래시가 내장된 시리즈에 Econ 다운로드를 통해 OTP 라이팅 시 JTAC 타겟 보드에 6.7V 파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ADC-17이라는 와이파이 모듈 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에 보시는 ADSTAR 트립 보드는 ADSTAR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보급형 모듈로서 ADSTAR SDK 보드와의 차이점은 메인 MC인 ADSTAR의 기능 중에서 디버깅 및 기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간단한 회로만 구성을 해서 ADSTAR의 기능을 개발자 자신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특징으로 USB 포트를 통해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고 메인 MC인 ADSTAR에는 부트러드가 라이팅되어 있어 별도의 Econ 다운로드 장비 없이 USB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다운로드하여 테스트가 가능하십니다. ADSTAR의 양산 툴로는 보시는 것 같이 갱라이터와 이스크 핸디 일명 똑딱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갱라이터는 PC에서 PC 프로그램으로 동시에 7개를 라이팅할 수 있으며 스탠드 올론 타입으로 사용할 경우는 마스터의 내용을 슬레이브 6개에 라이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낸드 플래시도 라이팅 가능하며 동시에 갱라이터에서 별도의 낸드 플래시용 소켓만 교환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크 핸디는 PC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이스크 핸디의 최초 이래 라이팅한 후 사용자가 양산 보드의 전원을 이용하여 별도의 외부 전원 없이 라이팅이 가능합니다. 이곳으로 ADSTAR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ADSTAR의 개발 환경과 SDK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ADSTAR 개발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DSTAR 개발 환경은 자료에 보이는 바와 같이 통합 개발 환경인 이스크 스튜디오 3와 다운로드 및 디버깅 장비인 이콘 그리고 ADSTAR 보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스크 스튜디오 3와 ADSTAR 보드 사이에 이콘이 연결되어 이콘을 통한 소스 다운로드 및 디버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스크 스튜디오 3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면 이스크 스튜디오 3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 에디트, 컴파일, 다운로드, 디버깅 기능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빌드 메뉴에서 컴파일 및 다운로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디버그 메뉴를 따로 두어 디버깅 관련 기능은 디버그 메뉴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DSTAR 사용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ADSTAR SDK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STAR SDK는 ADSTAR 기능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라이브러리와 SDK보드에서 동작하는 이그젠플, ADSTAR 사용에 필요한 드라이버와 도큐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DSTAR 라이브러리는 ADSTAR 기능을 함수로 작성하여 사용자가 함수만을 호출해 간단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에 대해 라이브러리가 작성되어 있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래픽, 사운드, 폰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SDK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ADSTAR SDK 리퍼런스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그젠플에는 ADSTAR SDK보드에서 동작하고 사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예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제들은 동작을 통해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은 않고 부트로더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트로더에 대해 설명드리면 부트로더는 ADSTAR 개발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부팅 프로그램으로 세가지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세가지 모드는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모드, 메스 스토리지 모드, 익스큐트 모드입니다.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모드는 USB를 통해 내부 SD램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빠르게 동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모드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자주 변경되는 개발 시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스 스토리지 모드는 ADSTAR 보드의 랜드 플래시 또는 SD카드를 컴퓨터의 저장장치로 인식되게 하여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 모드로 ADSTAR는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기 때문에 메스 스토리지 모드에서 복사한 이미지 및 사운드 파일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큐트 모드는 실행 모드로서 특정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SD램으로 복사를 한 후에 실행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다음으로 ADSTAR 라이브러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픽 관련 라이브러리로 화면 출력과 관련된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공되는 함수로는 도형을 그리는 함수와 이미지 로드 및 출력하는 함수, 이미지 확대, 축소 및 이미지의 부분을 잘라서 출력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ADSTAR 그래픽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하는 이미지로는 BMP, JPG, PNG, TGA가 있습니다. 그리고 ADSTAR는 화면 출력과 관련해서 싱글 프레임 모드와 더블 프레임 모드를 지원합니다. 싱글 프레임 모드는 도형을 그리거나 이미지를 출력할 화면을 한 개만 사용하는 모드로 한 화면에서 화면이 변화하기 때문에 화면의 부분만 수정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더블 프레임 모드는 출력 화면을 두 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보이지 않는 화면에 도형 및 이미지를 출력하고 출력이 완료되면 현재 보이는 화면과 보이지 않는 화면을 스위칭시켜서 보이지 않던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화면에 많은 변화가 있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픽 관련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형을 그리는 함수를 설명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이미지 로드 및 출력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로우 라인 함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을 그리는 함수입니다. 시작 좌표와 끝 좌표를 지정해주면 시작 좌표부터 끝 좌표까지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드로우 렉트와 드로우 렉트 필 드로우 라운드, 드로우 라운드 필은 사각형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리는 함수로 뒤에 필이 붙은 것은 내부를 채운 사각형을 그리는 함수입니다. 모든 도형을 그리는 함수에서 필이 붙은 것은 내부를 채운 도형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드로우 렉트와 드로우 렉트 필, 드로우 라운드, 드로우 라운드 필 함수는 사각형이 그려질 xy 좌표와 가로 세로 크기를 지정해주면 xy 좌표에 지정한 크기의 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드로우 서클, 드로우 서클 필은 원을 그리는 함수로 원점 좌표와 반지름을 지정해주면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드로우 렉트와 드로우 렉트 필은 타원을 그리는 함수로 원점 좌표와 가로 반지름, 세로 반지름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드로우 셋 rgb 함수는 도형의 색을 변경하는 함수로 r, g, b 값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우측의 코드는 ad스타에서 실제 사용하는 코드를 예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어서 이미지 관련 함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지 관련 함수에는 이미지를 로드하는 함수와 출력하는 함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로드 함수에는 지원하는 각각의 이미지 파일을 로드하는 함수가 각각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수명 마지막에 p의 의미는 이미지를 어떻게 로드할지를 표시해 놓은 것으로 p가 없는 함수의 경우 파일 시스템을 통해 파일로 이미지를 로드하는 함수이고 p가 붙은 함수는 파일이 아닌 메모리에서 이미지를 로드하는 함수입니다. 이미지를 출력하는 함수로는 기본적으로 드로우 서페이스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로드 함수에서 넘겨받은 이미지의 포인터와 출력할 위치를 지정해주면 로드된 이미지가 지정한 위치에 출력되게 됩니다. 우측의 코드는 이미지 관련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4개를 출력하는 코드로 한 개의 이미지를 출력하는데 두 번의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로우 서페이스 렉트 함수와 드로우 서페이스 스케일 함수는 부분 이미지 출력과 확대 축소 출력 함수로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서페이스 렉트 함수는 이미지 중 부분 이미지만을 잘라내어 출력할 수 있는 함수로 자료에 보이는 이미지의 빨간 상자 안의 부분만 출력할 경우 하단에 적힌 것처럼 함수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전체 이미지 중 시작 자표가 130,90에서 크기가 가로 세로 65인 이미지, 즉 빨간 상자 안의 이미지만을 0,0에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확대 축소 함수인 드로우 서페이스 스케일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로우 서페이스 스케일 함수는 이미지를 출력할 자표와 출력할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이미지의 크기가 원본 이미지 크기보다 클 경우에는 이미지가 확대되어 출력되고 지정한 크기가 원본 이미지의 크기보다 작을 경우에는 축소되어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은 사운드 관련 라이브러리입니다. 지원하는 사운드 파일로는 웨이브와 MP3 포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볼륨 조정도 사운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하여 가능합니다. 사운드 관련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브와 MP3 파일을 로드하는 함수가 있고 플레이, 스탑, 포스, 리즘 기능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역시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파일 시스템을 통해 파일을 로드하여 넘어온 포인터를 사용, 재생, 정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웨이브 및 MP3 재생을 위해서 로드 함수 한 번, 플레이 함수 한 번을 호출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폰트 라이브러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라이브러리에서는 폰트 출력 함수와 색을 변경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폰트는 TrueType 폰트를 변환하여 사용 가능한데 변환 방법은 SDK에 포함된 SDK 레퍼런스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폰트 함수에는 이닛 함수와 색 폰트 함수, 라이트 함수, 색 RGB 함수, 메이크 서페이스 함수가 있는데 최초의 이닛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할 폰트를 로드해주고 색 폰트 함수로 사용할 폰트를 지정합니다. 즉, 이닛 함수로 두 개 이상의 폰트를 로드하였을 때 색 폰트 함수로 사용할 폰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폰트를 지정하였으면 라이트 함수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글자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력되는 글자의 색은 setRGB 함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 서페이스 함수는 폰트를 이미지로 만들어 사용하는 함수로 자주 사용하는 글자의 경우 이미지로 만들어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ADSTAR SDK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설명이 부족하거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SDK 리퍼런스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DK 리퍼런스 매뉴얼은 아래 적힌 경로에 ADSTAR SDK를 다운로드 받으면 DOC 폴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ADSTAR의 동작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적힌 경로로 가시면 ADSTAR SDK 보드의 데모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ADSTAR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적힌 경로에 ADSTAR SDK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